한국국토정보공사 강계리 강계리 나 동훈이랑 같이 안갔어? 동훈이랑 같이 안갔는데 동훈이랑 같이 안갔는데 동훈이랑 같이 갔다고 했잖아 발도 챙겨서 같이 가서 형 좀 찾기 준비해 뭐야 뭐 강정보공사 강정보공사 행위라 야 계리야 중계리 아 왜 하와도 그렇고 강수도 그렇고 야 지금 진짜 이상해 나랑 아니에요 형 하와도 그렇고 강수도 그렇고 나랑 같이 가지고 자기네들 혼자 쓰고 형 자기네들 형 그냥 아웃돼 형 미치겠네 아니 게스트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게스트가 어디 있냐고 아무도 못 봤어 너 봤어? 아니 이상해 형 얼른 아니 이상해 형 얼른 됐다 형 아우 짤나 죽음이 진짜 야 형 야 빨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빨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빨리 와봐 이리 와봐 자기야 아 나 죽음 Andreas 부추 우리 variables 사랑 문제에요. 유럽에서는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야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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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에서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허락하는 것이 사랑의 습니다. 사랑의 습니다. 사랑의 습니다. 야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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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좀 웃으시다 뭐라고 그랬어요. 나도 좀 웃으시다 뭐라고 그랬어요. 나도 좀 웃으시다 뭐라고 그랬어요. 뭐라고 그랬어요. 하자 하자. 문제가 문제 문제. 자 다시.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좋은 건가요.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. 나한테 호락 받을 때는 이게 내 거야. 여기 이게 내 거야. 여기 왜 그래 여기네. 야 야 야. 야 야. 야 야. 야 저거 영화같은데. 가족같아서. 너 지금 뭐라니 뭐라니 이거. 너는. 지혜야 뛰어야지. 잠깐만. 미래 딱 째. 미래를 버렸어. 뭐 뭐. 나 지금 방금 나의 미래를 봤어. 니가 이걸 지저버렸지. 알았어. 이거 뛰는 걸 몰랐어. 미래를 버리자. 나가라. 여기도 빨리 던져. 못하겠어. 야. 형아 진짜 먹고 싶었어. 출발. 혹시 간장도. 먹었어요. 간장 좀 주세요. 왜 간장이요? 그냥 드세요. 주세요. 간장 주세요. 식초 때문에. 3, 4마리. 맛있어요. 안 찍어도 맛있어 안 찍어도. 안 찍어야 맛있죠 원래. 맛있어요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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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망했네. 간장 좀요. 간장 너무 먹고 싶어요. 네. 선생님. 네? 네. 그냥 먹어요 좀 그냥. 아 정말. 이거 하나 먹는데 간장을 찍어 먹겠다고. 야 잔을 이제 비슷하겠다 이제. 이거 식당이냐? 아 뭐야. 뭔데 그래? 아 부사하고 당했나봐. 아 저 톡 쏜는 간장 감사합니다. 아 저 톡 쏜는 간장 감사합니다. 간장 원샷 갈게요. 아니 안돼. 알았어요. 작곡이구나. 안녕하세요. 하인서예요. 어? 하인서요. 아 윤서라고. 하인서. 하인서. 텔레비전에서 봤어요. 아 텔레비전에서 봤어? 뭐에서 봤어? 하인서. 아저씨는 못 봤어? 아저씨는 못 봤어? 아저씨는 못 봤어? 네 아저씨 알아? 아저씨 알아? 누군데? 바보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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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은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데로 바보아주시고 덮는다 예능신이 도와 자 가자 끝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놔 놔 놔 놔 끄 당신은 단단히 가염됐어 가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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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주세요 잡아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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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실험을 해봐야겠어 첫 포인트 하나 흐하 으악 다음미 이 fois 자 금세럭 나는 더 화가 나 나를 발гля은 더 화가 나 으으으으으으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에게 더 화나 우ahan 그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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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왜 그 말투는 뭐예요 아 뭐예요 아 뭐예요 동생이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원 씨하고는 오래된 년 이에요 아 왜 갑자기 지원씨가 여기 앉으니까 어 그러니까 아만 어 cd 으 으 아 5 으 5 으 아 아 아 오케이, 좋아. 자, 그럼 다시 갈게요. 자, 그럼 다시 갈게요. 지원아, 지원아. 지원아, 어디 가? 형, 안 된 거야, 형. 아, 놀란 말 안 해. 지원아, 나야. 아니, 지원아. 아니, 지원아. 나야. 야, 너 눈이 이렇게 먹었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진짜 놀랐어. 자기부터 딱 보여주면서 해야지. 야, 꺾어보니까 명수 같아, 너. 야, 야, 야. 이거 봐, 명수야. 어, 명수야. 어, 명수야. 잘 봤다. 지원아, 잠깐이야, 잠깐. 시, 시작. 아, 눈. 이거 진짜 싫어하는 불이야, 저. 이거 진짜 싫어하는 불이야, 저. 여기도 하는 불이 아니라. 지원아, 지원아, 지원아. 지원아, 지원아. 지원아, 지원아. 야! 야! 야. 광야 이러고 널 이겼다 이러고 진짜 이런거 이겼다 야 이러고 널 이겼다 이런거 좋아하시는지 몰랐네 캬코야 이러봐봐 포장하자 야 야 누워 야 누워 광이 몰라 양포팀이 서로 실패가 끝나기 전까지 서로 작년에 저 팀이 털어버렸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털어버렸어요? 근데 이쪽 팀이 밥을 식사를 다 마치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최대한 많이 서로 얘기를 하는게 유리할 거라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빨리 먹어요 지금 시작이에요 네 지금 시작하면 초록색 말고 모든 색깔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하면 안경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종국이 형은 이제 근육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소희는 이제 이쁜 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소희는 그냥 이 팀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уг 강오퍼 딸 창을 봤어요 강오퍼 딸 창을 봤어 야 나 안 해 주신다 야 너 몇 살이야? 야 야 너 못 하겠 야 너보다 그다. 근데 소위 소위 되게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이게 팍 팍 온나. 진짜 뒤집게 한번 내가 해봐. 나 진짜. 나 진짜. 나 진짜.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빨리 와요. 괜찮아. 아 진짜 분들이. 아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. 왜요 형.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. 자연스러워.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해줘. 근형이. 근형이 좋아해요? 당연히 해. 왜 우리 쪽을 왜 우리 쪽을 이렇게 못 봐요. 어떻게 둘이 똑같이 이렇게 늙고 있는 거 알아. 아 말도 안돼. 야 근형이 편하게 다른 게스트들 왔을 때처럼. 정말我们 유화가 되어서 재밌게. 그럼 어깨 동무해. 다 같이. 우리 팀은 반대가 움직였어요. 빨리. 빨리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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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인데. 동생이라. 야. 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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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동무했다. 아.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안 나게. 야야. 저기 있어. 러피디. 러피디. 당신. 왜왜왜. 저기 폭발하게 나보고 53kg라 그랬어. 지효야 지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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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J나 너무ić다. 아저씨는 저한테